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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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 좋아 찰리 노래 좋아 고맙습니다 요즘 다시 요즘 다시 운동도 좀 하고 있고 필라테스도 배우고 있는데 이제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좀 안 좋나봐요 운동할 때 자꾸 찝혀 어깨가 어릴 때 하도 몸을 말고 다녀가지고 빨리 괜찮아 주셔야 되는데 뭐야 시치타 인양시가 나왔어 대박이네 잘 보여 이 노래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아닌가? 이거 아닌가? 진동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스피커가 그래서 한 번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저기 노래 크게 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 크게 못 불러요 죄송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그렇게 노래 못 불렀어요 그래서 마이크 이것도 엄청 작게 해놓고 지금 소리도 되게 원래는 한 반 정도 반 이게 게이지 칸이 있으면 반 이상 소리를 틀었는데 이제 그렇게 크게도 못 틀어 근데 왜 이렇게 높은 거야? 된 것 같아 써놓고 내가 그 회사 헬스장에 있는데 그 준 님 그날 이후로 노래 좋지 않아요? 좋으니까 그렇게 떡도 했지? 그렇지 뭐라고? 뭐라고? 되게 심각한 질문을 받던 방금 어휴 예스 어휴 예스 어휴 예스 어휴 예스 어휴 예스 어휴 예스 업데이트 좀 해야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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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knop